노태우 전 대통령하고 전두환 대통령하고 이제 감옥 수강생활을 같이 했잖아요. 전두환이 이렇게 해주세요. 그때 이제 잠깐 단식투쟁을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. 맞습니다. 두 사람이. 네. 전두환은 이제 그 뭐야 식음을 전폐하고 굉장히 단식투쟁을 열심히 하는 반면에 소질하고 있어요. 밥을 날라주고 심부름을 해주는 죄수가 있는데 그 죄수들 사이에서 노태우가 빵 먹다 걸렸다. 단팥빵으로. 그게 그 당시에 서울구치소 안에 소문이 쫙 퍼져갖고. 식판은 그대로 내놨는데 빵을 먹었군요. 빵 먹다 걸린 거죠. 빵 먹으면 밥맛도 없어. 그래서 한동안 그 단팥빵이 품절이 될 정도로 구치소 안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트렌드한 단팥빵으로.